요즘 경기 광명시의 최대 이슈가 바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안는 것도 모자라서 만약 이전하게 되면 광명시가 오랫동안 계획하던 시흥광명 신도시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이 문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정부와 서울시가 차량기지를 이전하자는 요구,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2005년도에 수도권 종합발전 계획으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로구민들께서 구로동에 있는 차량기지에서 소음, 미세먼지 분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구로구민들의 민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 뭐 현재까지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광명이 떠안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광명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까? 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부터 광명시는 구로동에 있는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18년째 광명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세먼지와 소음 분진문제를 해결하고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또 전철력을 추가로 건설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량기지 이전 부지 인근에 노은 정수장이 있다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오염에 대한 우려 따라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일부가 광명시 노은 정수장의 맑은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곳 약 250m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분진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권에 맑은 물을 드시는 분들의 건강권, 생명권의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민 반대 운동 벌였습니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만약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룹 차량기지 광명인전 범시민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세종시에 국토부로 찾아가서 반대 시위도 했고, 또 지역에서 한 천연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금주에 다시 한번 세종시로 시민들이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기재부에게, 국토부에게 우리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모든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광명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네, 광명시민들 강조해 주셨는데요. 광명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러한 정말 오래된 낡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광명시민들은 광명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광명시 입장에서,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와 논의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힘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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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